단 한 번도 나와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없어? 그런 생각 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 이 병원 사람들 모두 치열하게 살아 늘 내가 조르고 달래고 화내면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아 이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이럴 땐 순순히 내 말이 맞대? 다 끝나가는 마당에 열을 내서 뭐해?